10장 유단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등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어라.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라.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평안을 받을만하지 않다면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너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의 날에 그 마을이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비빡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었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할 세부리라고 불렀으니 그 가족들을 부를 때에는 얼마나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덮였던 것은 모두 벗겨질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은 다 알려질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의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줄어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줄어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